화이팅라디오 이동행의 뉴스정변성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의 눈으로 정치권을 바라보는 정치 청년의 눈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성민 최고위원 대변인 시절에 한 번 나왔고, 우리 방송에. 네. 두 번째 나올 때는 최고위원이 되어서 왔네요. 최고위원 회의 들어간 게 어떻게 부담 안 되세요? 처음에는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제 한 한 달 정도 지나서 많이 적응한 상태입니다. 네. 본격적 주제로 넘어봅시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약간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약간 하락했습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강경화 장관, 추미애 장관, 또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 부정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걱정을 했을 텐데,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하고,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이 책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이거 자료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요. 결국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라는 건 사점 척도로 보통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우 잘한다, 잘한다, 못한다, 매우 못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리얼미터 이 해당 조사를 보면 매우 못한다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의 30%대에 육박하는 매우 못한다를 갖고 있는데, 결국 강도의 문제라는 거죠. 박근혜 정부도 이제 3년 차, 4년 차 지나가면서 우리가 소위 콘크리트라고 하는 30, 40%대를 유지하긴 했지만, 그 수치를 내면에 들여다보면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싫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순실 터지면서 이제 한방에 간 건데, 저는 이 여론조사 수치도 그렇게 살펴본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그런 어떤 하락세를 피해갈 수는 없다, 대세적인. 그런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것이 국난에 준하는 이런 사태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지 않은 국민들의 의지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로 바로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단순 하락 추세, 단조 하락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왜 떨어졌을까요? 저희는 사실 대선 주자가 바르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선 주자가 지금 이제 저희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대선 주자에 대한 어떤 확고한 지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탄력을 못 받는 부분이고, 이제 뭐 저희 당내 이제 대선 주자군, 유승민 의원, 오세훈 시장, 그 외에 홍준표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면은 당연히 탄력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은 지지율의 1일에 비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그래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부분인데요. 이번 결국에는 사실 야당이 적극적으로 정치공사를 폈긴 했으나, 이것이 국민들께는 도리어 피로감만 드렸던 결과를 불러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박채가 얘기한 것처럼 야당이 정책적으로 숭부하지 않고, 예를 들면 서해 사건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권도 그렇고 강경화 장관권도 그렇고, 서해 사건은 월북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추미애 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났고, 강경화 장관권은 최근 데일리한 여론조사에서 문제없다가 더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정쟁으로 몰고 가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았느냐.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가 없을 때도 계속 추미애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야당이 특히 지금의 의석 상황 속에서 정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라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경제정책들, 급격한 변화를 겪었지만, 여기에 야당이 아무리 반대도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여당은. 예를 들어 최저임금도 그렇고, 주 52시간도 그렇고, 그거 외에 여러 세율 문제도 그렇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럼 야당 시절에 정책으로 승부를 본 적이 있었냐. 저는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민주당의 정책 어쨌든 그런 행보 때문에 무너졌느냐. 아닙니다. 세월호 때는 무너졌고 최순실 때는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잘못할 때 지적하는 것이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이고, 최근에 북한 사태랑, 그리고 그 외에도 강경화 장관 사태, 그다음에 또 추미애 장관 사태, 윤명훈 사태 이런 것들, 야당 입장에서 유효타를 적절히 날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갑자기 틀어서 코로나 방역을 논의해보자 이런 거, 이거는 야당의 역할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닙니까? 글쎄요,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이 미스했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국정감사에서도 또 서해 사건, 중해 사건 강행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증인을 채택해주는 문제인데, 이렇게 봐요. 예전에 아까 제가 세월호권 같은 경우도 언급했는데, 결국에는 세월호권도 어느 정도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증인 신청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해경 사람들도 부르고, 한국 선급도 부르고, 유가족 측에서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야당이 그런 잘못된 점들을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그렇다면 북한 공무원 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선 불렀는데 왜 안 받아주는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걸 야당이 예를 들어 엉뚱한 사람 불러서 야당이 혓발치라면, 그건 야당 규책 사유인데, 부르는 것 자세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증인 봤을 때, 예를 들어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여당이 그렇게 열을 올렸던 한동검사, 한동검사장 같은 경우에 만약 진짜 본인들이 그렇게 이의제기했던 것처럼 검언유착 사건의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면, 야권이 오히려 그분을 부르자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보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왜 이런 증인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 점을 계속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수석 최고 지적대로, 지금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증인 신청에 협조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방탄 국감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일단 수사 종결 사안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정치적인 공세가 펴질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증인 채택에 있어서 좀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있고요. 동시에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정쟁을 이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특히 좀 국민의힘 측에서는 기미를 좀 유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한미첩보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사실 책임 없는 자세로 그런 부분을 계속 공개하고, 결국에는 대안도 어떤 이야기나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차원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것은 결국 정쟁을 위한 정쟁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국감만큼은 정말 저번 대정부질문에 과오를 반복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형을 부르는데 기밀이 무슨 상관이에요? 형한테 민주당에서 기밀 알려준 거 있어요?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형을 부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유가족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부분이 있었고, 여러 가지 군에서도 야당을 찾아가서 직접 보고를 하는 등 사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 그리고 비공식적인 보고를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밝혀질 사안들은 계속 밝혀져 왔는데, 하여튼 국감의 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남북 평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사실 형을, 유가족을 부르겠다는 이 국민의힘의 의도가 사실 건강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세월호 때 유가족 부르는 의도는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났죠? 그렇게 끌고 들어오시면은.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상황에서 그걸 만약에 형이 나와서 그 기회를 적절하게 야당이 활용 못하면 그건 야당이 협방 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형을 부르지 않아야 될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 세월호 사건이랑 이번 사건은 완전히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두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청와대 측에서 또 정부 측에서 은폐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고, 그건 국민의힘께서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감장에서 그런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이 됐던 부분인 거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정부가 무언가를 은폐하거나 감추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고, 도리어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기조로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려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은폐하거나 차라리 감추려는 시도도 아니고 이건 대놓고 그냥 월북이라고 믿어라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 빚이 조금 있고 구명조끼를 입고 그러면 다 월북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그 사실로만 월북 정황을 밝히지는 않았죠. 그러면 그 외에 사실을 밝혀줘야죠, 국민들한테. 아니, 여러 가지 그때 당시 해상의 조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정보를 군에서 사실 첩보 자산이 노출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월북이 아니다라고 완전하게 차단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정부가 마치 진실을 왜곡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요. 예를 들어 해류 같은 문제도 8km 정도 가만히 표류했을 위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노력이 있었다. 지금 당장 우리 셋이 물에 가서 빠져보자고요. 가만히 있는지 보자고요. 당연히 인위적인 노력을 하죠. 그 방향이 북쪽이니 남쪽이니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지금은 이준석 최고는 월북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월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 만약에 그런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걸 국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되돌이표가 되는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왜 선량한 국민을 월북이라고 몰아가느냐. 이러다 보니까 감청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감청 이야기를 국방부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정보위원단체, 국방위원단체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밖으로 흘러나서 언론을 통해 나오고. 그게 그렇게 되면 또 아까 박채호 얘기한 것처럼 이거 군 기밀을 또 유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흘러가니까. 원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62mm 탄을 썼다. 이런 것들 같은 정보를 공개했는데 그거 주호영 대표가 듣자마자 공개한 거 아닙니다. 계속 사살 정황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는 부분을 국민에게 이해한 거고. 저는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게 27일 날 우리 정부가 북한의 공동조사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27일이면 열흘 전입니다. 열흘 전에 북한의 공동조사를 하자고 요청했는데 답이 없으면요. 이거는 할 생각 없다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다음 단계로 뭔가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도대체 정부의 계획이 뭡니까? 그럼 진실기명을 위해서 하겠다는. 저는 지금 이런 야당 이야기가 그러면 감청하고 감청을 어떻게 했고 감청 내용을 소상 이야기하라.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피상적으로 접근해가지고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왔니 안 나왔냐. 이거 언제 스무고개 하고 있잖아요. 왜냐.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이 들어가가지고 국방장관 나오면 하나씩 월북이라는 단어를 그럼 진짜 교신에서 감청한 것이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스무고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먼저 군에서 의혹을 해명할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계속해서 의문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당이 원하는 것은 결국에 그렇다면 감청한 그 정보를 전부 다 공개하고 사실 그것은 군에서 계속해서 기미를 지키고 싶어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사정을 여야가 모르지 않음에도 국민의힘 측에서도 군 출신 의원님들 얼마나 계십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이런 군의 첩보자산이 쉽게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첩보자산이 공개됐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될지 이런 국가적인 손실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결국 야당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는 그 모든 정보를 그렇다면 첩보했던 그 정보를 전부 다 공개하고 전부 다 국민들 앞에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냐. 그것이 정말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일임에도 그것을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측과 이게 이 월북이라는 정황이 사실 저는 크게 이제 뭔가 월북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부적절하다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남겨진 유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좀 더 섬세하게 헤아려서 좀 이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이죠. 이번에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세월호가 되는 조사도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 진실을 인양하겠다. 이렇게 유가족들한테 얘기했던데 그 조사는 6년째 하고 있으면서 왜 이건 이렇게 성급하게 월북으로 결론 내고 저희한테 믿어라. 이 말만 하고 있는 거냐. 그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죠. 내일 한글날인데 또 한 번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당연히 강력 대응하겠다. 아마 지난 개천절에 했었던 차벽 아마 또 한 번 등장할 것 같은데 이걸로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과거 민주당 야당 시절에 명박산성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헌재 재수학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내로남불 아니야. 똑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재인산성이다. 이런 말도 등장했거든요. 박성민 씨가 여기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코로나19라는 상황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저희가 야당이었던 시절에 이제 명박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런 조치가 좀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상황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실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이제 불법이라고 생각했던 그 불법 강화문 집회가 있었던 뒤로 이제 거리 둔기가 2.5단계까지 격상이 될 정도로 상당히 방역에 큰 구멍을 냈던 그러니까 좀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최우선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가비했다 이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 어쨌든 어떤 그런 안보나 아니면 어떤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보통 민주주의의 가장 위기를 만들어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신 이런 거 보세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우리는 유신을 해서 체제 안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던 것이고. 19대 국회 말해보면 테러 방지법. 테러 방지법. 테러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국민의 기업권을 제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그랬더니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했죠.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기본권의 제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개천절 집회 같은 경우에 보면 누가 봐도 과잉 봉쇄였거든요. 이게 집회 관리 정도 수준이 아니라 봉쇄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주장을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탄력적으로 운행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집회 신고를 하고 예를 들어 집회가 예고되면요. 대한민국의 정보 경찰은 집회 규모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정보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상경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톨게이트 해가지고 몇 대가 차가 올라오는지 직접 보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에 따라 집회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광장에 모여있는 1만 1천여 명의 경력을 보면서 경찰 경력을 보면서 사실 그분들이 오히려 밀집해 있는 것이 방역에 좀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두 가지 기본권이 충돌할 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있는 시기에서도 예를 들어 흑인들 그때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때는 보면 결국에는 시위하거든요. 결국에는 시위를 언젠 해야 되고 언젠 안 해야 되는 이런 기본권의 충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과잉 대응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기본권 침해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충고나 지적에 대해서는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8.15 광화문 집회 때 정말 그 이후에 국민들의 삶이 붕괴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가적인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도 사실 많은 국민께서 고향 방문을 자제할 정도로 그것을 또 정부에서 부탁을 드릴 정도로 이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또 많이 해왔고 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특성상 이것이 국민이 사회적인 거리를 정말 물리적인 거리를 둬야 하는 것이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 정부는 그러한 비판을 받을지라도 사실 이 병이 전염되고 더욱더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것이 이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 아니면 밀도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까? 만약에 여기서 기준을 아까 제가 형평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밀도라고 한다면 더 위험한 시설이나 더 위험한 집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분들의 주장에 따라서 방역 기준을 달리해야 되는 거라면 그거는 기본권의 원칙이 위배되죠. 반론 있어요? 그렇게 보시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것이 개인의 정치적인 주장을 탄압한다 이런 차원으로 보실 부분이 아니고요. 당연히 이것은 사실 상황이 명료합니다. 일단 8.15 집회로 인해서 겪었던 그 아픔이 있었고 그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물러날 여지가 없고 이 방역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없다라는 그 기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소위 말하는 예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런 영화의 프리크라임 이런 거거든요. 너의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권의 엄청난 제약이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번에 광화문 집회가 있었을 때 국민의힘 측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사실 그 보수 세력 혹은 보수 지지자들께서 모이시는 걸 충분히 조금 자제해달라 이런 부탁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었고 그 참사가 일어나기 정말 방역 참사가 일어나기 전 단계로 정말 돌릴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국민의힘 측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나왔고 그런 집회들이 불법 집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방조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의힘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에 좀 동참해 주시라는 메시지로 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의 구호 중에 하나가 김종인, 이준석, 김무성, 박형준 물러가라였어요. 당사자가 포함되셨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 말 안 듣는 사람 강경화 장관 남편분이 말 안 듣는 것처럼 그분들도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책임을 지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쟁 시도적.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